학습 봐봐, 친구 중에 대기업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자랑이랑. 저기 형 공부 잘해야 돼요, 저 회사나. 회사 다니는 형, 쉽지 않아요. 저 좀 해요, 수학은 못 해요. 형, 근데 공부 잘했어? 아니, 학교. 버클리움대? 버클리움대. 야, 버클리움대 나왔어, 버클리움대. 버클리움대? 버클리움대 나온 줄 몰랐어요? 너 버클리움대 아니야? 야, 학생증 까봐. 아니, 버클리움대 나온 줄 알았어. 학생증 까봐는 줄 알았어. 믿어주세요. 야, 그 이상 이름 비슷한 건 다른 거 아니야? 버클리움대 몇 개 있대. 아니요. 야, 그럼 싸이 형이랑 동기냐? 싸이 형, 거기 갔을 때 저는 없었죠. 졸업했어? 응. 야, 버클리움대 주소대봐. 야, 이게 몇 개 있더라고요, 버클리가. 아, 세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여기서 놔줘요, 서울대도 이거. 주소대표. 어떻게 했냐? 지하철역 이름 뭐야? 지하철역 이름은 뭐예요? 아니, 무슨 지지가 안 나. 나 그 지하철에. 야, 버클리움대란 말이야. 저 과장님 매운 고추 좀 주세요. 아, 맛있겠다. 우와, 짱 맛있겠다. 와우, 맛있겠다. 아, 시작됐다, 시작됐다. 톡톡톡. 피해갈 수 없어. 콩콩콩 문 열어주세요. 암. 앞니를 원래 닫았어야 되는데. 콩콩콩 문 열어주세요. 콩, 아니, 콩콩콩 해야 돼요. 콩콩콩 문 열어주세요. 암. 쭉, 비행기가. 비행기가. 야, 그르르니 해. 그렇지, 암니로 받아줘야 돼. 야, 아니야, 이걸 먹어야 돼, 이거. 어? 그러니까 통째로 가져와. 이게, 이게 저거? 감자, 감자, 감자. 감자. 많이 챙겨줄래, 막느라고. 아니, 지금까지 감자가 들어서 감자 등장하네. 우와, 맛있다. 야 보컬리음대 같은 것도 엔티 이런 거 가냐? 못해? 아이어트 이런 거 아니야? 뭐 뭐해? 못해 못해 어디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그냥 아 잠깐만 이거 지워진다니까 지난번 친구들한테 오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이거 있잖아요 엔티라는 문제 이거는 한국에서만 쓰는 한 입 같아요 가면은 게임 막 랜덤게임! 랜덤게임! 이런 거 랜덤 게임, 랜덤 게임? 진실 게임, 몰라요? 진실 게임을 왜 이렇게 해요? 누가 진실 게임을 왜 이렇게 아이엠그라운드지? 무슨 MT를 그렇게 설명하세요? 버클리 음대생들이 아이엠그라운드 자료! 이거 좀 아니잖아요! 난 궁금하더라고! 아니 MT 뜻 좀 설명 좀 해주세요! MT가 이제 미국에서 안 쓰는 영어일 거예요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약간 좀 아니죠? 근데 원래 그 영어가 그렇죠, 약간 멤버십 트레이닝이었어 그럼 뭔 줄 아셨어요? 진짜 모틀인 줄 알았어? 그냥 MT 엄리말로? MT 그냥...